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징기! 앗... 앵입니다. 애쏘보자들을 위해서 워썽걸 또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또 아, 켰냐면 또 많은 분들이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아니, 대체 워썽게 알려줘야 우리 또 애쏘보자분들이 느낌있게 또 노래를 부르면서 또 길어를 칠 수가 있을까 아, 교민교민하다가 오늘 한번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어떻게 할 거냐면 아, 기타를 악! 뒤울어 주시고 어... 세상에 너무 노래가 많으니까 오늘은 쉽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제 산화머니 코드 산화 산화 산화머니 요 코드 있죠? G, E마이너, A마이너, D7을 가지고 어떻게 쳐야 애쏘보자분들이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아, 고민을 하다가 저의 강좌 영상에서 G로만이 등장하는 주법 중에 하나죠! 슬라우 곡을 주법으로 노래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텐데 일단 예제곡은 성시경 너에게 너에게라는 곡을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 코드 아까 말한 대로 G, E마이너, A마이너, D7 이걸로 갈텐데 일단 노래를 한번 보시면 너의 말들을 너의 말들을 부서 넘기는 나의 마음을 너는 모르겠지 이렇게 주법을 이렇게 했죠?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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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요게 이제 노래랑 약간 업박으로 가기 때문에 소보자분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는데 이 노래를 노래를 부르면서 치려면 요렇게 연습을 했어 초보자분들은 박자를 너의 말들을 웃어 넘기는 나의 마음을 이렇게 한 번씩 한 번씩 치면서 노래를 부르면 굉장히 쉽다는 건데 보시고 우리 아소보자들이 또 장난해? 그거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정도는 다 할 수 알아 지금 장난하나 새로운 것도 아닌데 알려준 척하고 지랄이야 할 수 있지만 아직 안 끝났어 기다려봐 흥분하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기다려보세요 요게 된다 요게 다 될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이거 방구석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건데 너의 말들을 웃어 넘기는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요기까지는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연습은 요런 식으로 좀 더 쪼개서 너의 말들을 웃어 넘기는 나의 마음을 너는 모르겠지 요런 식으로 네 번을 쳤죠 한 코드당 1,2,3,4 1,2,3,4 요런 식으로 첫 번째와 세 번째 마디에 말 두 요것도 쉽잖아 솔직히 말해서 지금 장난하나 지금 또 분노하려고 했잖아 잠깐만 진정해 잠깐만 진정해봐 아직 끝나지 않았어 요게 되시는 분들은 그 다음 코스가 또 있다고 다음 코스가 다음 코스 어떻게? 다음 코스는 더 쪼개서 너의 말들을 부서 넘기는 나의 마음을 너는 모르겠지 보시면 어떻게 쳤어 어떻게 쳤어 1,2,3,4 1,2,3,4 1,2,3,4 1,2,3,4 1,2,3,4 요렇게 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봐 지금 헷갈렸지? 헷갈렸잖아 다 알고 있어 지금 지금 뭐야 지금 어떻게 중간까지 알았는데 어떻게 치는거지? 다시 돌려봐야지 뒤로 가야지 이러고 있잖아 내가 다 봤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좀 더 열심히 연습을 하셔서 요게 됐다 그럼 그 다음 거 고 다음 거 마지막 거 고 다음 거 어떻게 쳐 너의 말들을 마지막에 업을 추가해줬어요 마지막에 어떻게 추가해줬냐면 1,2,3,4,5 이런 식으로 말들을 웃어 넘기는 나의 마음을 너는 모르겠지 요런 식으로 쳐주면 느낌이 좀 더 노래 같잖아 그쵸? 제가 제일 많이 영상에서 많이 나왔던 주법 중에 하나죠 짠 짠 자가 이렇게 마디를 쪼개는 연습을 해줘야 여러분들이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기타를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보자마자 어려운 거 너의 말들 아 지지기 어렵네 기타 갖다 버려야지 이러면 다시는 기타 안 치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빰 빰 빰 빰 빰 빰 빰 빰 이렇게 치고 두 번째 빰 빰 빰 빰 빰 빰 빰 세 번째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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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딴 딴 짜자라 딴 따다 딴 따다 딴 따다 딴 이런식으로 노래를 이런식으로 쳐야 박자가 좀 맞추기가 쉽겠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방규석에서 조금만 연습하셔도 그래도 어느정도 할 수 있어 웬만한 노래들은 다 뭐 이런식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마지막 곡 딴따 업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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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엇박이 들어가는 것들 이런걸 어떻게 연습하냐 이거 할 때는 이제 노래를 부르면 안 돼요 여러분들 노래를 부르지 말고 일단 이 스트로크에 익숙해져야 돼 일단 어떻게 익숙해지냐면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노래 안 부르고 이런식으로 하면서 어느정도 익숙해졌을 때 익숙해졌을 때 그때 노래를 불러야 스트로크가 자신의 목소리에 안 따라가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낼 수 있다는 거에요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엇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 이 스트로크 치면서 친구들이랑 일상적으로 대화하세요 아 어제 내가 뭐 했지 진짜 어제 밥을 먹었었나 오늘 점심에 뭐 먹었지 요런식으로 이게 너무 혼자 하니까 혼잣말을 갖고 봐요 미친놈 같다 요럴때는 친구랑 같이 친구랑 어떻게 해 제가 요렇게 아무래도 데리고 와서 대화하면서 연습을 하는 거야 이런식으로 스트로크는 계속 슬로우 보고 계속 쳐요 야 밥 먹었어 아까 먹었죠 야 너 근데 여자애 어떻게 됐냐 정말요? 그 호주가가지고 밥 밥 사다 마치고 그 지금 bj 한다는 그 여자애 있잖아 이런식으로 하는거에요? 원래 이렇게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면서 손은 쉬지 말아야 돼 만약에 샘을 때 음 음 음 근데 막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화기애애하게 서로의 안무를 물어주면서 계속 치는 거야 그러면서 된다 싶을 때 어떻게 들을 웃어 넘기는 나의 마음을 너는 모르겠지 그러면서 또 얘기해 요렇게 요렇게 대화를 하면서 어느 순간 본인의 오른손이 오른손과 내가 따로 놀게 됐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자 요렇게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 법에 대해서 한번 쌀막하게 날로 먹어 봤는데 열심히 연습하셔서 여러분들의 연애생활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 드리면서 그럼 모두들 안녕 어느 순간 뭐야 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10분이 안 돼? 하 진짜 10분 아 10분 넘겨서 광고 2개 넣어야 되는데 진짜 10분 넘기기 뒤지게 힘드네 어떻게 해야 돼 아 진짜 10분 뭐야 몇초야 9분 15초? 하 진짜 어이가 없다 어떻게 10분을 채워야 되지 안되겠다 멍구라도 보여줘야겠다 멍구야 멍구야 괜찮아? 멍구야 내가 영상 시간을 때우려고 너를 찍는게 아니라 너를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찍는 거야 야 너를 너무 사리사욕이 이용해서 화가 난건 아니지? 야 형이 너한테 지금 병원비가 얼마가 들어갔는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1분 됐나?